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보도국 기자 이황희입니다. 오늘은 라코 내러티브 1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주 라코 내러티브는 이 원용석 보도국장의 출장으로 제가 대신 진행합니다. 라코 내러티브 첫번째 주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 두번째 주제는 좀비 마약과 LA 하닌타운의 노래방 그리고 갱. 세번째 주제는 얼마전 성황리에 끝난 학교폭력과 복수를 주제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와 학교폭력에 대해 다뤄보게 했습니다. 라코 내러티브 시작합니다. 자 오늘 패널은 심요나 기자와 김신우 기자, 이채원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첫번째 주제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1년이 지났고 이에 대한 반응을 이제 한인들에게 물어본 심요나 기자의 기사인데요. 이 21세기 현재 현재 진행형 중인 대규모 전쟁인데 지난해 2월 24일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특별 군사훈련을 명목으로 시작된 이 전쟁으로 우크라이나는 현재 쑥대밭이 된 상황입니다. 이 러시아의 일방적인 침공으로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 초기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 즉시 미국과 나토가 개입을 했고요. 이를 두고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전쟁에 개입한 미국과 나토를 비판해 왔습니다. 이 핵무기 사용까지 언급하면서 강도 높은 발언으로 이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고 지금은 중국이 러시아 측에 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우선 심요나 기자가 제목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미국 대리전쟁이라고 쓰셨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이 지났습니다. 이 기사를 쓰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난해 2월 24일이었죠.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특별군사작전을 수행하기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성명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정권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고 대량 학살을 당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쟁 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참 1년이 지나긴 했지만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고 지금도 우크라이나 동쪽에 있는 도시 바흐무트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전쟁만을 놓고 보면 정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과거에도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땅을 서로 영토를 더 차지하려는 일반적으로 가시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고 국제정세를 조금만 이해를 하다 보면 이게 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만의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와 그 반대 세력들, 모든 세계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나토도 포함이 될 거고 미국은 당연히 포함이 될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 대 많은 국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1년이 지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도 라코드 내러티브에서 한번 짚었습니다만 저희가 그때는 정치적으로 짚지를 않았습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두 명을 대상으로 정치적으로 짚었는데 사실 이게 인륜적으로 그러니까 인권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린도 많이 당하고 지금 정치적인 부분을 떠났을 때는 사실 저는 이 우크라이나 판세가 우크라이나 전쟁 판세가 바둑판과 같다. 전 세계의 강대국들의 바둑판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채원 기자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1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전쟁을 통해서 세계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고 저희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관심도가 계속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항상 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김신우 기자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요즘 우리가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좀 안타깝다라고 마음이 아팠던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도망쳐 나온 난민분을 한 명 뵀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제 막 전쟁이 시작됐을 때 은행에 돈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백팩에 현금을 은행에서 다 뽑아가지고 그거를 백팩에 다 쌓아두고 들쳐매고 아이 3명을 차에 태우고 무작정 다른 나라로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떠났다고 해요. 그러고 이제 미국으로 난명을 하게 됐는데 이제 입국 심사에서도 이제 막 난민이니까 까다롭게 했나 봐요. 완전 초반때 어떻게 왔냐? 돈이 얼마나 있냐? 너의 돈은 다 어딨냐?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 있다. 여기가 어디냐? 백팩에 있다. 지금 저 백팩을 말하는 거냐?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심사관들도 당황을 하면서 애들은 3명이 있지. 어찌어찌 해가지고 보내줬다는 그런 스토리를 듣는데 이게 남의 나라 일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한국도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인 거죠. 그렇겠죠. 저희는 6.25 전쟁을.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좀 업데이트를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위켄드 스페셜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성교활동을 하고 계시는 성교사님들을 몇 분 초대를 해서 이제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다고 해요.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방송에서는 프레임에 보여지는 모습들만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 현지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도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뢰를 밟아서 아이가 지뢰를 놀다가 그 전쟁통에 놀다가 지뢰를 밟아서 이제 사망하는 사례들도 많다고 하는데 최근 보면 이 중국이 러시아 편에 더욱 서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심연호 기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일단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뒤에는 아주 큰 강대국들 나토를 비롯한 가장 크게 미국이 서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에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그렇게 외교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편을 들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방법은 이제 러시아 측에서 서서 그리고 또 러시아와 중국은 예전부터 정말 오래전부터 같은 거의 동맹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공산당 시절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편에 선다는 것은 뭐 전혀 놀랍진 않습니다. 놀랍진 않고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예상을 분명히 했는데 이제 이 중국과 러시아가 세계 강대국 나토, 유럽의 나토와 그리고 미국을 상대로 어떻게 좀 설전을 펼칠 것인가 그것 또한 기대가 될 것 같은데 기대라기보다는 일단은 좀 빨리 이 전쟁이 어쨌든 전쟁은 안 좋은 겁니다. 나쁜 겁니다. 너무 많은 희생자들을 내고 있고 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지금 아이들을 또 이제 포로로 잡아서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또 국제형사재판소에 또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얼마 전에 그랬었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하루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최근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 국가주석이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양국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미국에서는 지금 무기 지원을 뒤에서 약속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데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지금 중국이 이렇게 러시아 측에 서는 이유가 미국이 러시아를 제대로 컨트롤을 못하니까 자신들도 이제 대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만 영유권을 놓고 지금 계속해서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또 전략 분석가 중에는 2027년쯤에는 중국이 대만을 정말 침공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봤을 때 중국이 대만을 노리고 지금 러시아와 좀 친하게 지내는 것 같지 않냐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러시아 대통령이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났을 때 또 우크라이나 평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에 시쟁핑이 러시아를 떠나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공습을 다시 재개를 했어요.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평화를 운운한 바로 다음 날 이런 공습을 재개를 하면서 또 논란이 일었는데 이게 좀 큰 이슈가 됐었던 게 공습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학교에 폭격을 가해서 최소 9명이 숨졌고 주거용 건물 두 곳에서도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총 3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까지 실제로 있어가지고 최근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측 입장에서는 평화가 이겁니다. 공격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정복해서 이 전쟁을 종결시키겠다라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평화라고 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협상 테이블에서 이야기를 해서 말로 하는 그런 협상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늘 흡수 통일을 하겠다. 그것도 또한 그 맥락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이 강대국들은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왜 저희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 강대국들이 전쟁을 끝낼 것 같지 않다라고 대부분 여기 패널들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러시아의 12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56억 원어치 이상의 드론을 수출했다고 합니다. 뒤 몰래 뉴욕타임스가 러시아 세관 자료를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를 했었는데 이 세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26개 업체가 생산한 드론이 중국 수출 업체들을 통해서 러시아에 수출됐고요. 절반 이상이 세계 최대 드론 업체 생산 업체인 DJI 제품이었는데 중개 업자를 통해서 거래뿐만 아니라 자회사를 거쳐서 직접 러시아에 수출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봤을 때 왜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까지 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드론을 날려서 폭탄 테러를 가한 게 우크라이나였다라고 러시아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한 반대의 공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가 드론들을 대거 수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지금 전면전을 펼쳤을 때 지금 나토와 미국이 뒤에 서 있는 우크라이나를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계속 무기 수출 얘기가 나오고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계속 전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러시아는 계속 전패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최대 격전지 중에 하나였죠. 지금 바흐무트를 뺏기냐 아니면 뺏느냐가 지금 관건인데 지금 러시아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이 자존심 싸움을 통해서 중국은 반사 이익을 보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채원 기자 그러면 이 전쟁을 봤을 때 저번에도 한번 물어봤을 때는 안 끝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전쟁을 봤을 때 이게 끝날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 협상 테이블로 돌아갔을 때 중국 측에서는 러시아의 종전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논의를 했는데요. 이 종전 계획이 어쩌면 시간 끌기가 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도 나오고 있고 블링컨 국무장관은 여기에 또 속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이 모든 걸 통틀어 봤을 때는 중국이 유일한 생명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제일 궁금한 것은 누구 말이 맞다고 보세요? 미국이랑 러시아, 중국 다 국가별로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누가 맞다고 봐요? 진실은 진실은 없는 것 같은데 중국 측에서 종전 계획을 하는 게 정말 이 시간 끌기가 맞는 거고 미국 측에서는 그걸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른 거고 저는 이 부분에서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랑 이라크 전쟁을 보면 제가 미국을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거기에 있는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전 세계 경찰이라고 얘기를 하는 미국이 투입을 해서 전쟁을 이끌어왔었던 전쟁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거기가 소위 말하는 무기쇼였다고 해요. 그렇죠. 폭격기죠. B2도 그때 나왔었고요. M1A1 전차도 그때 나와서 대량으로 사용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제가 아까 바둑판이라고 얘기했었던 이유가 이번에도 강대국의 알력 싸움에 우크라이나가 조금 희생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제가 스트리트 사운드를 진행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좀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 전쟁을 정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싸우고 있지만 모든 분들이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다라는 말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이 그만큼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진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또 그 이후에는 들어가 보면 정치적인 부분들 다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봤을 때는 정말 미국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몇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의 자국의 이익, 군수 물자라든지 지원은 정말 많이 해주긴 하지만 군수 물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득을, 자국의 이익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민주당과 우크라이나가 정말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큰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좀 전폭적으로 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정말 제2의 냉전 시대가 좀 올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 강대국들 틈박이 사이에서 희생되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상황이 어찌됐든 어떠한 명분으로도 전쟁은 용인될 수 없고요.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전쟁으로 가족과 터전, 일상을 잃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초강대국들의 수싸움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1년이 지난 현재도 이 참혹한 현실에도 살고 있으니까 하루빨리 종전돼서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 라쿠 네러티브 두 번째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쿠 네러티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 좀비 마약과 LA 하닌턴 노래방 내 마약 유통 그리고 갱단 이 김신우 기자와 이채원 기자가 취재를 했었는데 이 기사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가장 최근에 김신우 기자가 쓴 마약 관련 기사인데요. 이 제목이 살벌합니다. 이 팔다리가 잘려도 한다. 이 좀비 마약 48개 주에서 유통 비상 이라는 섬뜩한 제목의 기사인데 이 기사부터 좀 읽을게요. 이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자일라진 혼합 약물 과다 복용 사례로 이 마약 단속국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당국은 그동안 미국이 직면한 가장 치명적인 마약으로 펜타닐이 꼽혔지만 이 자일라진 혼합 약물이 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우려했고요. 이 마약 단속국은 전국 50개 주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인 48개 주에서 이 자일라진 혼합 약물 유통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한인타운 노래방 업주 도우미 가사 보호비 갈치 이 폭행 한인갱 체포라는 제목의 이채원 기자의 기사인데요. 이 LA 한인타운 노래방을 돌면서 이른바 보호비를 갈치해온 30대 한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LA 연방검찰 공보실장 톰 무로젝은 지난 16일 새벽 4시쯤 올해 38살 조 대건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이 조 씨의 우드랜드 힐즈 자택에서 국토안보부 수사국에 의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우선 좀비 마약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쓴 김신우 기자인데 이 김신우 기자는 이 기사를 쓰기 전부터 황 선배 이 좀비 마약에 대한 심각성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라고 얘기한 기억이 있어요. 이 기사를 쓰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제가 가장 놀라웠던 대목은 펜타닐보다 그 심각성이 더 심각하다. 그랬었죠. 왜냐면 저희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펜타닐 유통되고 펜타닐 때문에 과다 복용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고 이런 기사들 많이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그때도 저희 펜타닐이 정말 심각하구나 이런 반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근데 지금 마약단속국에서 아니다 지금 펜타닐보다 더 자일라진이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일라진이 뭐냐면 그 1962년에 개발된 약품인데 인간을 위한 약이 아니에요. 그럼 뭘 위한 겁니까? 수의사들이 동물을 진정시킬 때 아 동물 진정제예요? 네 마취시킬 때 쓰는 그런 약품인데 심지어는 좀 등치가 큰 애들이죠. 뭐 말이나 소 이런 애들을 마취시킬 때 쓰는 약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요즘 중독자들 사이에서 자일라진과 기존 약물들 그러니까 펜타닐, 헤로인 뭐 아니면은 심지어는 술까지 네 뭐 메스한 펜타민도 있을 것 그런데 다 섞어서 복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이거를 복용하는 이유는 지속성 때문이에요. 이게 따로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 기존 약물들의 최대 단점이라고 마약 중독자들이 말을 할 때는 지속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짧다는 거예요. 아 그렇겠죠. 근데 자일라진이랑 섞어서 쓰면은 효과가 배가 되는군요. 그쵸. 아 근데 이게 지속시간도 문제인데 이게 펜타닐이랑 헤로인이랑 이 자일라진을 썩는 이유가 이게 자일라진이 6달러에서 20달러 정도로 값싸게 구매를 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중국 웹사이트 같은 걸 통해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고 그래서 유통하는 이 마약을 유통하는 사람들이 좀 더 저렴하게 펜타닐과 헤로인을 혼합 약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 자일라진을 썩는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에도 김신우 기자가 한 번 짚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부작용이 심하다고요. 부작용이 심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동물용 약품이기 때문에 근데 뭐 얼마나 심하냐면 주사로 투입할 경우에 그 부위에 가피 혹은 뭐 괴사딱지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피부가 한 마디로 썩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뼈들이 부패되고 이거를 장기간 냅두면 절단밖에 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러니까 팔다리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없어진 팔다리 그 피부에 계속 투약을 한다고 해요. 절대 끊을 수가 없는 약품이라고 합니다. 아니 사실 이게 지금 필라델피아 한 동네에서도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해요. 이게 좀비 마약이라는 게 펜타닐이랑 섞어서 하는데 그 동네에는 한 거리 자체가 정말 사람들이 좀비처럼 걸어다닌다고 합니다. 좀비 거리죠. 네 좀비 거리인데 이 모 방송국에서 거기를 취재를 했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봤더니 정말 사람들이 좀비처럼 걸어다니고 사람들이 정말 그냥 무의식에 서 있는 것 같은 여러 명들이 거리에 쭉 서 있고요. 그렇죠. 눈에 초점도 없고 네 초점도 없고 그냥 뭐 터벅 터벅 그냥 이렇게 소위 영화에서 보는 정말 좀비들이 서 있는 것 같은 그 공격성은 없지만 예 좀비들이 서 있는 것 같고 정말 투여를 하고 있어요. 투여 마약을 그 상황에서 정말 그 사람들 몸을 보면 팔다리들이 정말 군데군데 구멍이 나있다 그러나요? 그 아까 살이 썩어서 없다고 그러는데 구멍구멍이 뚫려있는 그 자리에다가 마약을 투여라고 하고 있는 장면도 있고요.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 정말 못 보겠었어요. 이게 살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썩은 고기 같이 좀 잊겨져가지고 사실 아까 김신우 기자가 잘 짚었던 게 동물에다가 쓰는 그 얼마나 강한 약물이겠습니까? 근데 그거에다가 또 혼합을 했으니 또 얼마나 부장력이 심할까 하는데 심연아 기자 이거를 봤을 때 왜 마약이 최근 들어서 좀 이슈가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일단은 가장 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불법적으로 유통이 됨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많은 사람들이 구할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코에서도 카르텔을 통해가지고 대량으로 지금 미국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게 값 싼 데다가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선호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펜타닐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 불법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펜타닐도 저렴하긴 하지만 더 큰 효과를 저렴한 금액에 할 수 있다면 저희도 만약에 마약이 아니라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는 값싸고 좋은 그리고 또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다면 저희도 만약에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말 이런 예를 드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술을 마실 때도 폭탄주 이렇게 섞어서 마시지 않습니까? 섞어서 마시면 그 효과가 훨씬 커요. 훨씬 크기도 하고 빨리 취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취함을 오래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아픈다든지 속이 안 좋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술에 비유해서 제가 그렇지만 이거는 정말 독깁니다. 독. 그렇죠. 그냥 독을 갖다가 몸에다가 투여를 하기 때문에 살이 썩는 거고 팔다리가 절단이 되는 거거든요. 이 독을 몸에 투여했을 때 당연히 지속하고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독성이 깊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파가 되고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신적으로 우리가 좀 상담 요즘에 좀 정신적인 문제가 되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좀 이런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약 때문에 한인타운에서도 아까 이채원 기자가 썼던 그런 기사에도 보면 한인타운에서도 이제는 쉽게 손쉽게 그냥 일반 노래방이나 이런 가게에서도 충분히 구할 수가 있고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손을 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너무 놀랬던 게 얼마 전에 저희 건물이에요. 저희 건물에 어떤 여성분 한 분이 비틀거리면서 지나가는데 뭐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툭 떨어지는데 어 저게 뭐지? 그러면서 제가 직장 동료랑 가다가 야 저거 뭐 이상한데? 이래서 봤는데 작은 봉투 작은 봉투도 아니죠. 그 뭐라 그러죠? 집락이라고 그러나요? 정말 새끼 손톱만한 집락에 하얀색 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얼마 전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장 동료한테 그러죠. 이거 마약 같은데? 그래서 제가 시큐리티한테 이거를 보여주셨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1층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큐리티한테 보여줬더니 이거 약이다고 그러면서 그냥 바로 폐기를 하시고 저한테 이제 그 시큐리티가 그러니까 손부터 씻으라는 얘기죠. 그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다른 동네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LA 한인타운 내에서도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치안이랑도 많이 엮여 있는 거예요. 뭐 이채원 기자가 얼마 전에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노래방 갱 관련 기사를 썼었는데 이채원 기자는 이거 봤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인타운 내에서도 이런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특히 노래방 한인타운 노래방에서 갱단과 연결이 돼 있는 한인타운 노래방들이 최근 들어서 또 많아지고 있어요. 원래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10곳 중에 2곳 정도가 갱단과 연결이 돼 있었다면 요즘은 8곳에서 갱단과 연결이 되면서 마약을 유통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관련 취재를 하면서 이제 노래방 도우미 사건도 같이 취재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채원 기자. 그건 좀 어떤 내용입니까? 갱단 측에서 보호비를 갈취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너네를 보호를 해줄 테니 뭐 천 달러에서 뭐 2천 달러 정도를 돈을 내라. 월별로? 네 월별로. 근데 그래서 최근에 지난 16일 올해 38살 조대건 씨가 붙잡혔죠. 갱단 멤버로 알려진 조 씨가 조 씨에 대한 수사가 1년 전에 시작이 됐고요. 한인타운 노래방 업주들이랑 도우미 운전기사들에게 보호비를 갈취를 했는데 이 조 씨가 보호비를 갈취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 그리고 납치 등을 저질러서 보호비를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요즘에 노래방 노래방 하는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약으로 유통이 되면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정말로 미성년자들까지도 그런 노래방에 가게 되면 노래방을 넘어서 약물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아무래도 노래방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막 밝게 콘서트장처럼 대낮에 휘황찬란하게 해놓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약간 좀 어두침침하고 노래를 정말 즐기면서 부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다 보니까 좀 어두워지는 경향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이게 또 방마다 칸칸씩 좀 이렇게 프라이빗을 좀 확보를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약을 건네거나 이런 것들이 노출이 안 되는 거죠. 아무래도 아버지 입장이니까 좀 우려되시는 분? 우려되지는 않습니까? 아직까지 자녀분이 어리긴 합니다만 그렇죠. 아무래도 학교나 왜냐하면 요즘에 펜타닐이라든지 이런 마약성 진통제들이 학교에서도 아이들끼리 돌려가면서 흡입을 하거나 복용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죽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경계를 하지만 노래방이라든지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서도 곳에서 조차 이런 약들이, 마약들이 유통이 되고 있다면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가 있다면 그 유혹에 안 빠질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특히 특히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판단력이 이성적으로 판단력이 어려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손을 댈 수가 있다는 거죠. 금액도 저렴하고요. 그 부분인데 저도 사실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아까 이채원 기자 이게 얼마라고요? 자일리진이? 6달러에서 20달러. 6달러에서 20달러면 정말 뭐 점심 한 끼 안 먹고 마약을 살 수 있는 돈은 아니겠습니까? 요즘 때는. 근데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필라델피아의 한 동네에서는 좀비거리 그러니까 팔다리 잘린 사람이 마약을 하고 있는데 미성년자들도 지금 하니타운에 미성년자들도 이렇게 되지 말하는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펜타닐이나 자일라진을 구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근데 이들이 펜타닐에 자꾸 중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시작은 어떻게 보면 담배. 그 다음에 마리와나잖아요. 마리와나를 사다가 그 안에 펜타닐이 섞여서 유통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호기심으로 마리와나 성인들도 피우는 합법적인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나도 한번 담배 개념인 거죠. 그들한테는.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샀는데 그 안에 펜타닐이 섞여 있다거나. 일부러 섞여 넣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마약 단속국도 정말 당부를 했던 게 시중에 유통되는 마리와나 약들. 마리와나, 펜타닐, 헤로인 이런 약들에 자일라진이 이미 섞여서 유통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고. 그러니까 아이의 불법 약물을 손을 대지 말라고 했어요.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이 사는 그 약 사이에 자일라진이랑 펜타닐이랑 섞여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저희가 맨날 치안치안합니다만 치안이 약해져서 이런 상황이다. 노숙자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모든 시작은 마약 유통이나 치안 약화에서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기관이 마약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 마약은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이고 또한 이 좀비 마약과 같이 한 번 빠지면 신체 일부분을 절단해도 끊을 수 없는 사회 악이죠. 이 양지와 음지를 정확하게 구별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어떠한 선택도 이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명언을 떠오르게 하는 안타까운 기사들입니다. 이 라쿠 내러티브 세 번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라쿠 내러티브 세 번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라쿠 내러티브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 성황리의 막을 내린 학교 폭력과 복수를 주제로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이 더 글로리인데요. 이 수많은 명장면과 명대사 그리고 캐릭터별 특성까지 숱한 이슈를 나왔던 더 글로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들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좀 어떠셨나요 보면서? 되게 사실적이었고 저는 고등학교 일단은 그 친구들이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고등학교 때에 학폭을 당했던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고등학교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저렇게 하나 싶을 정도로 좀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때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거든요. 일진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일진이 어디 애를 데리고 가서 정말 거기 보면 고데기로 지지고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이거는 폭행이 아니라 고문이죠. 고문도 그런 고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문 수준으로 했는데 저희 때는 기껏해야 일단 목적이 확실했지 않습니까? 데리고 가서 돈을 뺐는. 소위 빙 뜯는다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예전에 일본에서 이지메라는 왕따를 시키고 폭력을 가하고 괴롭힘을 강화하는 것은 있었지만 수위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렇죠. 그런데 참 요즘 아이들이 진짜 이런 학폭을 겪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신우 기자랑 이채원 기자는 더글놀이 어떻게 봤어요? 저는 더글놀이 보면서 송혜교, 송혜교, 문동훈이 자기가 당했던 거를 하나씩 하나씩 되돌려주면서 다른 학폭 가해자들이 표정이 일그러지고 이제 생이 좀 이렇게 막 엉망이 되죠. 네. 엉망이 되고. 소위 사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약간 사이다. 좀 속이 시원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좀 신랄하게 나오잖아요. 저도 이걸 보면서 누가 저렇게 괴롭히지? 그러니까 정말 드라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찾아보니까 약간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태가 많이 심각하구나. 학폭이라는 사태가 한국에서 정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뉴욕타임스에서도 한국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라고 기사를 보도를 할 정도로 더 글놀이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거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학교폭력 문제를 다시 한 번 좀 재조명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거죠. 뉴욕타임스 측에서도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 좀 유명인들이 학폭으로 인해서 연예계 생활을 그만둬야 한다거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명을 하면서 연예계 아무리 높은 고위층 인사여도 학폭이 논란이 된다면 그런 모든 고위층 지위를 내려놔야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왜냐하면 본인이 학폭을 안 저질렀다 하더라도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한 정순신 변호사도 본인은 아니지만 본인의 아들이 학폭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이게 또 해임이 되고 이제 임명됐던 게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아니더라도 정말 이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학폭의 가해자가 됐다면 이제는 예전에는 솔직히 학교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상 친구끼리 좀 싸울 수도 있고 뭐 좀 장난칠 수도 심하게 장난칠 수도 있고 에이 뭐 친구끼리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래 이렇게 해서 넘어갔지만은 이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조심을 해야 되고 서로 간에 이제 친구이긴 하지만은 배려를 하고 존중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거 더글로리를 보면 굉장히 잔혹하게 괴롭혀요. 정말로 이 문동을 뭐 이 박연진이라든가 전재준 뭐 이사라 뭐 이런 근데 거기 일진에서도 계급이 있어요. 그죠? 보면은 예 그 일진에서도 보면 박연진 전재준 이사라가 어떻게 보면 상위에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최혜정이나 손명호인가요? 예 화위에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 이 최혜정이랑 손명호는 어떻게든 그 계급에서 살아남으려고 소위 이제 손을 비빈다 그러죠. 이제 박연진이나 이런 애들한테 근데 또 일진들이 보면 또 부자인 경우가 많은가 봐요. 보면은 박연진도 거기서 보면은 굉장히 부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 학창시절 때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집이 부루하거나 아니면은 좀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이제 좀 일탈을 하는 친구들이 일진이 많이 되기도 했었는데 요즘엔 그렇지 않는가 보죠. 그렇죠. 일진의 기준이 저때는 일단은 주목이었습니다. 싸움을 잘하면 일진으로 소속이 되는 거고 부자가 일진이 된다? 저희 때는 상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박연진 자체가 집이 일단 잘 사는데 이제 남편이 굉장한 또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재력가죠. 네 재력가고 또 그리고 박연진은 또 기상캐스터잖아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겉으로 봤을 때는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좀 아 이 부자 뭐 제가 지금 부자들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부자집에서 밑에 자녀들의 인성교육부터 좀 단단히 시킨 다음에 좀 사회로 내보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드라마 측에서 그렇게 인물을 부자로 설정을 한 게 이 부자들은 학폭이 만약 일어난다면 쉽게 덮을 수 있잖아요. 그런 장치들을 좀 숨겨놓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뭐 돈이 많다고 해서 일진이 된다거나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제 좀 극적인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조금 연출된 부분들도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이제 문제가 좀 대두되면서 더 글로리가 유행하면서 여러 부분에서 지금 요즘에 한국 문화 자체가 학폭이 많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때는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갔었었는데 나를 괴롭혔던 나를 때렸던 아이가 잘 돼서 막 TV에 나와서 막 안 그런 척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더 괴로울 수 있죠. 너무 속히 말해서 꼴 뵈기 싫은 거죠. 그리고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내가 힘이 없고 이렇게 하지만은 성인이 된 다음에는 지식도 많아졌고 또 능력도 어느 정도 있게 된다면 그거를 가만두고 보지 않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폭 문제가 자꾸 이슈로 떠오르고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더 글로리 보면서 가해자들이 복수를 당하는 거에 있어서 좀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그러니까 복수도 이게 지금 문동은이라는 그 송혜교가 연기한 문동은이라는 사람도 복수를 택해서 자기 인생도 망가졌지만은 타인 그 가해자들의 인생도 지금 망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봤을 때는 복수의 방법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너무 이제 좀 가악하기도 하고 뭐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망칠 정도로 이제 학교폭력을 통해서 가했던 그 가해자들의 너무 보기가 싫었겠죠. 진짜 죽이고 싶을 만큼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나 이해는 하지만은 그래도 똑같이 갚아준다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수 이게 또 하나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조금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현실 가능성이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이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될 부분이 많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보면 이 SNS에 유명인들이 유명해지게 되면 예전에 그 학폭을 당했던 분들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SNS를 통해서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있어서 좀 더 글로리에서는 좀 더 극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아닌가 싶은데 아까 이채원 기자가 사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사이다라는 표현은 좀 어떤 겁니까? 저희가 아까 사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심연아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이게 법으로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전재준 같은 경우는 죽음에 이르렀고 아니면 뭐 폭력이 있다거나 이런 사태까지 일어났는데 법치주의 국가 안에서 혹시나 이 드라마를 보고 복수를 한답시고 이제 법이 아닌 혼자서 복수를 한다고 폭력을 가한다거나 혹시 이런 상황이 있을까 봐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 심연아 기자께서 뉴욕타임스 기사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그거죠. 한국인들 학폭 가해자 사회적 매장 지지 보도 아니겠습니까? 김신우 기자 이 사회적 매장 이 가해자들의 사회적 매장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글로리에 나온 가해자들처럼 뭐 신체적 학대가 있었고 고문이 있었고 또 살인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매장이라기보다 약간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사실 요즘 약간 무차별적으로 마녀사냥하는 경우도 안타깝게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좀 다툼이 있었을 뿐이라고 연예인이 해명을 하면 한 사람 매장 시키듯이 정말로 마녀사냥을 없었던 일까지 꾸며내면서 과장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 한 사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경우도 좀 여럿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더글로리 보면서 굉장히 감정이입을 많이 했던 게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왔던 그 동네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이 학폭 피해자였어요. 이제 초등학교는 같이 다녔으나 중학교를 이제 다른 동네로 그 친구는 가게 된 거죠. 근데 이 그 중학교에서 이러한 괴롭힘을 굉장히 뭐 여기서처럼 뭐 고데기로 지지거나 그런 장면은 아니었겠지만 맨날 돈 뜯기고 집이 좀 잘 살았거든요. 맨날 돈 뜯기고 뭐 소위 말하는 빵 셔틀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어요. 다행히 뭐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왜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망치느냐. 아 조금 더 돈이 많다고 해서? 조금 더 좀 힘이 세다고 해서? 이게 좀 모르겠습니다. 방송으로 나가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가해자가 있을 수도 있고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복수는 안 되겠죠. 이 법치국가에서. 다만 가해자들이 양심의 가책은 느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사회적으로 잘 되길 바라진 않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놓고 봤을 때 제 친구는 아직까지도 사람 눈을 제대로 못 쳐다봅니다. 그런데 김윤숙 작가님이 더글로리를 만들면서 가장 피해자분들께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그거래요. 왜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그 사태에 대해서 이 왕자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면담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피해자한테 꼭 그걸 묻는데요. 너는 뭐 잘못한 거 없어? 애들이 왜 저러는지 한번 너가 생각해봐. 이런 말을 꼭 묻는데 이게 피해자들한테는 정말 상처가 되는 말인가 봐요. 그래서 김윤숙 작가가 이 드라마를 만들면서 제일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냥 그들이 못 돼서. 그들이 못 나서. 너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걔네가 인성이 그래서 너가 당한 거지.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라고 합니다.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다른 부분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은 어쨌든 어쨌든 학교폭력도 범죄입니다. 그럼요. 폭력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를 막론을 하고라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기 때문에 묵인되고 그 징계가 가벼워지고 그냥 정학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는 전학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정말 큰 범죄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제 이 대한민국이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다면 이번 이 더글로리라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또 다시 한 번 이 사회적 분위기를 좀 재조명을 하고 다시는 또 이런 학교 내에서도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우리가 다시 한 번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회를 준 게 아마 이 더글로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이 더글로리 드라마로 인해서 좀 부자면 어떻고 돈이 없으면 어떻고 좀 힘이 약하면 어떻습니까? 좀 못생기면 어떻고 좀 다 잘 지내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방금 심윤아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그러한 메시지들이 좀 한국을 뿐만 아니라 이 넷플릭스 이 드라마가 나간 곳곳에서 좀 퍼졌으면 좋겠고요. 이 더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이 흥행을 넘어서 이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이 학폭과 가해자는 절대 인정될 수 없다는 권선징악의 메시지를 이 사회에 던진 드라마로 남게 됐습니다. 이 오늘 라코데러티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취자분들의 소감은 저희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서 전해주시면 되고요. 이 다음 주부터는 다시 원용석 보도국장이 진행합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